창문은 플레인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다른 오브젝트들이 방해가 되니 창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인을 생성해 준 다음 넓이를 조정해 주고 4등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딧모드 들어와서 루프컷을 이용해서 4등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넓이를 조금 더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면들을 3을 누르고 면들을 선택해 준 다음 I를 눌러서 이렇게 인터셋 기능을 활용해 줄 텐데요 이렇게 전체가 아닌 개별적인 면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인터셋을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I를 한 번 더 눌러서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S를 누른 다음 Z를 이용해서 넓혀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성한 구멍에 맞게끔 창의 크기를 먼저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진을 바닥으로 옮긴 다음에 사이즈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에딧모드를 벗어나서 오브젝트 모드로 들어오게 되면 여전히 하나의 오브젝트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상태에서 탭키를 눌러서 에딧모드로 들어온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세퍼레이트, 셀렉션을 누르거나 단축키 P를 눌러서 셀렉션을 누르게 되면 창과 그리고 창틀 두 개의 오브젝트로 나눠진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따로따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클릭해 줘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창 같은 경우에는 창틀에 계속 종속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창틀을 분모로 하는 분모자식 관계를 설정해 준다면 이렇게 창틀을 잡고 움직여도 유리창이 따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창틀의 두께감을 솔리디파이 기능을 이용해서 줘볼 텐데요 창틀을 먼저 클릭한 다음 모디파이어 창으로 들어온 다음 솔리디파이를 선택해 주시고 값을 늘려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창틀에 두께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유리가 창틀의 정중앙이 아닌 끝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솔리디파이에서 오프셋이 마이너스 1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프셋을 0으로 지정해 주게 되면은 유리가 창틀 정중앙에 위치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두께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고요 다시 슬래시 버튼을 눌러서 나가보게 되면은 이렇게 창틀이 완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창틀을 움직여서 이 구멍의 위치에 배치를 시켜주게 되면은 창 한쪽이 완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창과 유리창까지 선택한 다음 복사를 해서 마무리를 하셔도 되겠지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미러 기능과 그리고 패런팅 기능을 활용해서 이 문이 열리고 닫힐 수 있는 창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필요하신 분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창문 구멍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큐브를 꺼주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켰다가 움직였다가 다시 움직였다가 다시 꺼서 확인하는 것은 조금 번거롭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패런팅 기능을 이용해서 좀 더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큐브의 원점에 해당하는 곳에 3D 커서를 이동시킨 다음 널을 MT로 들어가서 널을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널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큐브가 자식이 되고 널을 부모로 하는 부모 자식 관계를 생성해 주게 되면은 널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큐브가 움직이는 것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Slash 버튼을 눌러서 모든 오브젝트를 볼 수 있게 한 다음에 큐브를 숨기게 되면은 이렇게 널을 움직여서 큐브를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일일이 큐브를 켜야 되는 번거로움을 피하실 수 있겠습니다 창문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창문 구멍에 해당하는 박스를 숨기지 않고 오브젝트 프로퍼티스에서 큐포트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와이어로 해 주신 다음에 사용해 주시면은 이렇게 숨기지 않고도 구멍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구멍에 해당하는 큐브 뿐만 아니라 이 창문까지 패런팅 기능으로 따라오게 된다면 더욱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창틀을 선택한 다음 이전에 생성한 널을 선택하고 Ctrl-P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널을 움직였을 때 구멍 뿐만 아니라 창틀까지 같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미러 기능을 이용해서 반대쪽 창을 생성하고 한쪽 창의 움직임에 따라 반대쪽 창도 움직이는 관계를 생성해 보려고 하는데요 만약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이렇게 창틀과 유리를 선택하신 다음 Shift-D를 이용해서 복사를 해주시고 위치를 시켜주신 다음에 다시 분모자식 관계를 생성해서 창문을 완성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널을 움직였을 때 창문이 따라 움직이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문을 회전하는 창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중간이 아닌 좌측 하단이 되어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는 슬래시 버튼을 눌러서 이 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버텍스를 클릭한 다음 이곳에 3D 커서를 두고 오리진을 이동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회전이 이 오리진을 기준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만약 여기서 미러를 추가한 다음 이전에 생성한 널을 기준으로 잡게 되면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널과 이전에 생성한 널과 그리고 왼쪽 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미러를 생성하고 기준점을 널로 잡게 되면은 이렇게 좌우 대칭인 창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창 역시 미러 기능을 이용해서 대칭점을 널로 설정해 주게 되면은 이전에 만든 유리창이 지금 이 창틀에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창틀의 움직임에 따라 유리창까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슬래시를 눌러서 벗어난 다음 왼쪽 창틀을 선택한 다음 R을 누르고 Z를 눌러서 Z쪽 기준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양쪽 창문이 동시에 열렸다 닫혔다 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고흐의 작품에 있는 방에 해당하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 불린을 이용해서 창문에 해당하는 공간을 구멍을 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페넌팅 기능과 미러 기능을 활용해서 창문을 만드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강좌를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